야식문제 가겠습니다. 네. 용만이가 가장 좋아하는 파리의 랜드마크는 에펠탑인데요. 아 뭐야. 에펠의 철자를 정확하게 써주세요. 야 이거 안 되죠. 아 영어 문제를 너무했다. 이거 어렵다. 에펠. 에펠이 여섯 글자야? 여섯 글자랑 되나요? 누구부터 시작이야? 에이. 어? 이쪽부터 시작. 저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?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? 안돼. 그러면 안 돼요. 저 언제부터 시작하면 안 돼. 여기서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. 아 너무 어렵잖아. 중간에. 제가 볼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말이야. 난 끝도 되고 처음부터 하는데. 그렇게 해. 난 너무 세. 너희들 너무 세. 나 끝이 난 거 같아. 끝이 난 거 같아. 그러면 자리를 바꿔와 안 돼요? 저기 그러면 우리 이렇게는 하자. 저기요. 우리 상의 안 할 테니까. 이 중에서 자리를 바꿔도 되죠. 내 자리 바꾸는 건 상관없습니다. 이거 안 돼서 자리만 바꿀게요. 일단 종민이가 너무 많이 흔들려. 종민이 네가 원하는 자리를 어디? 나는 저 숙인만 하자니. 숙이. 그래 알았어 그러면. 숙이가 이리 와 그러면. 내가 어디? 숙이가 이리 와. 숙이가. 펠이에요 펠이에요? 펠. 에펠이에요? 에펠. 에펠이지 펠. 에펠. 아니 아니야. 이런 에펠을 본 적이 없는데?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. 애플. 애플 연어 알잖아요. 두 번째 이게 지금 확실해서 지금. 에펠. 오신 거죠? 오신. 정답 공개해 주세요. 한 글자씩. 그러면 병원이부터 갑니다. 병원이부터. 에펠. 에펠. 잡아봐. E? A. 에펠 몰라? 에펠 몰라? 에펠. 내가 세 번째 짐? 이중 씨 빨리 조개해 주세요. 모르겠어요. 정민이. 에펠. 맞아. 피를 하나 더 써봤는데. 에펠. 에펠. 엘. 여기 엘이야? 이. 오 오 그럴듯하다 그럴듯해. 이가 되게 많다 근데 이거 일단은 말하면 돼. 엘. 아니야 피는 맞아 피 맞았던 거. 근데 이거 어차피 정답을 모르니까. 모르니까. 그래. 자 우리 이거예요. 피자. 이 아이 에프 에프 이 엘입니다. 이 아이 에프 에프. 야 이거는 영어가 불어잖아. 에이. 에이 펠. 우와 근데 이가 맞아 이가 맞아. 너 하나 맞았어. 나만 맞았네. 너 하나 맞았네. 너 하나는 바빴어야 되네. 나만 맞았네. 아니 저기. 아니 저기 선생님들. 이거 많은 돈을 안 주셨잖아요. 우리 이러시면 안 돼요 저거. 에리클 스마스쿨 교육 맞춘 아이들이에요.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. 피자 하나 뺐어요. 피자 하나 뺍니다.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. 에이. 에이 왜 그래. 나 막 먹어요 그러면. 막 먹어요 이방인 스타일로. 너무 야생이에요. 하나만 더 해봐요. 하나만. 아니 손님 모셔 놓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. 그래. 우리가 마지막 기회로. 마지막 한 번만. 마지막으로 할게요. 이거 진짜 딱 걸고. 이거 아니면 우리도 이제 미련 없어. 미련 없어 진짜. 지금 그냥 그렇지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기회입니다. 제발 제발. 맨쯤 석자. 진짜 배고프다. 진짜 쉽습니다. 아 이런 게 더 기운 남법. 아 이런 거. 그냥 돼요. 그런 거 하지 말고. 어려운 거 줘요. 그러지 말고 그러려면. 빈손으로 왔다가. 빈손으로 간다는 뜻으로. 빈손으로 왔다가. 빈손으로 간다는 뜻으로. 이건 너무 좋다. 재물에 연연할 것이 아님을 이르는 한자 성어는. 못 들었어 못 들었어. 어 경훈아 왜 그래 너. 그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한자 성어. 그게 여섯 글자야. 너도 왜 그래. 몇 갠데. 여섯 개지. 노래. 노래에도 있잖아. 알아 알아 뭔지 아는데. 설마 이걸까 싶어서. 자리를 정하자 일단 자리를. 자리를 정하자. 너 지금 생각하는 건 몇 글자야. 여섯 개. 그게 됐어 그래. 누나 알아. 나 알아. 나 세 번째로 갈게. 오케이. 나 첫 번째로 갈게. 나 네 번째로 갈게. 네번째로 갈게. 네번째. 자 네번째. 난 이미 다 알아. 넌 알아보려 됐어 그러면. 난 두 번째 앉아보세요. 야 좀민아. 잠깐만. 제가 여기랑 바꿀어 어때. 잠시만요. 너 끝으로 가. 아는데. 너 혹시 그거 틀릴까봐 그래. 야 너 좋은 줄 알겠지. 그게 도움이 헷갈렸어. 그게 도움이 헷갈린다. 도움이 헷갈린다. 어차피 나는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똑같잖아. 그렇지 그렇지.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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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. 그렇지 그렇지. 형들아 맞아. 아니요 형 저는 꺼꾸로 해도 똑같아. 맞아 맞아. 그치 맞아. 여기. 아 너도 알아. 자 형 돼요? 시작. 시작. 나 썼어 난 썼어. 형도 나 너도 중요해. 아 좋아. 너 지금 중요해. 이번엔 절대 상의 안 할거야. 그래. 그래.